정신나간 사회에 한마디로 저는 보면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게 뭡니까 이게 2021년도 4.7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오시온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아가지고 평균적으로 몇 프로 빼앗았습니까 9.3%를 빼앗아가지고 박영선한테 대해준 거 아닙니까 플러스 10%로 조작을 하지 않는 데는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짓을 언제 했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또 언제 나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좀 더 많이 했죠 플러스 12.5% 마이너스 12.5%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25%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여러분 2021년도 4.7이면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1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저라든지 박주연 변호사 민경욱 여러분들 전 의원 도태우 변호사 이런 분들이 목숨을 걸고 뭡니까 1년 동안 부정선거를 파헤쳤는데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또 1년 만에 나온 겁니다 2021년도 4월 7일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왔는데 그리고 여러분 1년이 지나가지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똑같은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이 민족과 이 사회라는 것은 내가 볼 때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대책이 없는 거 아니까 부정선거가 발각이 돼도 그걸 시정은 안 하니까 1년마다 똑같은 부정선거가 똑같은 방식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2022년도 4.15 총선에서 그렇게 뭡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이 밝혀져가지고 이런 그래프가 다 많은 사람이 공유를 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 똑같은 짓들이 일어나고 이게 여러분 또 언제 일어났는가 하니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 공직선거가 이렇게 또 조작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개전에 뭐라고 할까요 대책이 없는 사회이자 대책이 없는 민족인 겁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 박영선 함께 이런들 총표를 20% 사전투표 득표수의 한 20%를 이동시킨 그런 표인데 이게 비슷한 표가 언제 나왔는가 하니까 4.15 총선 2020년 4.15 총선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왼쪽을 보시게 되면 왼쪽이 조작을 한 거고 그 조작을 수정해가지고 조작한 것을 찾아내서 제야 전문가가 수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오른쪽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으면 박영선과 오세훈이 2021년 4.7 보궐선거에서 이런 득표율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왼쪽을 가지고 조작을 찾아낸 다음에 오른쪽을 만들 수가 있고 오른쪽을 가지고 뭐죠 선관위가 발표한 조작된 득표수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재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재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전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재연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4.15 총선에 그 문제가 많았는데 이 인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진석이고 이게 유승민이고 이게 김종인이고 이게 나경원입니다 투표하면 바뀝니다 사전투표 서울을 바꾸는 힘 2일에는 사전투표합시다 이게 4.7 보궐선거에 국힘당의 여러분들 수뇌부가 이 서울 나경원 서울법대 나왔습니다 유승민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습니다 김종인이 뭐 어디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에 무슨 박사를 했다고 정진석 고려대를 나왔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국힘당 수준인 겁니다 4.15 총선에서 그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공천한 여러분들 후보들 가운데 120여 명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선거 무효소송에 변호사 조력 한 번 하지 않고 재검표에 여러분 창간인 한 명 파견하지 않고 그리고 뭡니까 4.15 총선 후에 1년 후에 있었던 4.7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하자고 이렇게 나선 겁니다 김종인 할배하고 유승민이 나경원 이 정진석이 이거 뭐 나라가 있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그때 4.7 보궐선거 때 조직적으로 국힘당에 나서가지고 여러분 뭘 했습니까 국힘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동료 나서 보수 야당도 동료 투표율 의미 약하 달라진 사전투표 공식 사전투표 동료 하나 한심한 국힘당 민주당 이어서 국힘도 동료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선거가 선거가 이렇게 조작이 되고 이런 그래프가 똑같은 그래프가 2020년 4.15 총선에 나왔는데 그 큰 피해를 당한 국힘당이 이 모양인 겁니다 이거 뭐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뭐 나라가 나라가 아니고 완전히 맛이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첫 번째 여러분들 공직선거인 요릴 지방선거 결과지 않습니까 새로 정권이 등장했는데 또 조작질을 한 겁니다 오세훈이 표를 빼앗아가 송영길한테 그대로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제이아 전문가가 이 선거 데이터 중앙선거할린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조작 공장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 공장의 핵심 엔진인 조작값을 가지고 송영길이 그냥 공짜로 먹은 표를 다 토해내게 하고 오세훈이 빼앗긴 표를 다 이름 찾아가지고 차이집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구하니까 완전히 다른 그래프가 나오고 수치가 엄청나게 작습니다 수치가 작다는 이야기는 송영길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비슷하고 오세훈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왼쪽이 조작을 가지고 진짜를 찾아낼 수 있고 진짜를 가지고 조작을 다 재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그렇게 표를 도덕질 당하고 나서도 이제는 사전투표가 대세입니다 안심하고 사전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사전투표가 대세입니다 안심하고 사전투표입니다 이 양반의 사무총장 이준석이 임명했던 육사 출신의 무슨 사성인가 삼성장군의 한기호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딨냐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친구지 않습니까 이건 권영세죠 이번에는 사전투표 이 나라는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한기호 권성동 3구 대통령 선거에 그렇게 도덕질을 당하고 4.15 총선의 기름 그렇게 도덕질을 당하고 4.7 보궐선거에 그렇게 도덕질을 당하고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러분들 한 240만 필요로 조작을 당하고 나서도 또 뭡니까 요리를 지방선거에 사전투표 합시다 사전투표 합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거 뭐 이제 얘들이 다 작당해가지고 부정선거 규명 안 되도록 그렇게 또 법을 바꾸겠죠 이게 여러분들 이러니 이 얘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당 국힘당입니다 전국을 돌면서 홍길동 유시해 사전투표로 정권교체 완성 국힘당 국회의원 전원 사전투표 방침 이게 다 우편투표 하네요 권영세 김진태 다 할 겁니다 부정선거 어떤지 강릉시에 자기가 얼마나 표를 빼앗겼는지 김진태는 낙선을 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저는 백성들 보고 하는데 이거는 뭐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저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는 나라인 겁니다 선거를 빼앗겼는데 한 번이 하고 1년마다 도덕질을 당해도 도덕질을 왜 당하는지도 인정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돼버렸습니까 이게 뭐 어떻게 더 이상 뭘 가지고 설득을 해야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옆이 4.7 보궐선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6월 1일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모든 선거가 이런 그래프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 설법대 나온 나우경훈이 모른다고 고대대 나온 정진성이가 모른다고 설법대 나온 윤석열이가 모른다고 설법대 나온 한동훈이가 모른다고 설법대 나온 이런 검찰총장 이원석이 모른다고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여러분 정말 참 심각합니다 나라가 이게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것 같아요 국민들은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이렇게 투표를 조작하는 것이 일상이 돼도 반성 없이 여러분 이렇게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국김당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6월 1일 지방선거를 독렬해가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완전히 사전투표를 그냥 이게 4.7 보궐선거에 김종인이 비롯해가 뭡니까 사전투표 합시다 사전투표 합시다 해가 뭡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거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체제가 바뀝니다 체제가 체제가 바뀌고 공방선 체제가 바뀌면 뭐합니까 배부르면 땡인데 배가 부를 수가 없습니다 체제가 바뀐다는 것은 철저하게 친중정권이 등장하겠죠 그리고 결국은 체제가 바뀐다는 목표라는 것은 우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우리가 다 포함될 수 없잖아요 소수의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돼가지고 10년 20년을 하게 되면 철두철미하게 다수 국민들을 수탈 대상으로 삼을 거 아닙니까 법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게 궁극적으로 재산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유지할 수가 없고 재산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세상을 가는데 언론도 침묵하고 현직 대통령도 침묵하고 가장 큰 피해자인 여당인 국힘당도 침묵하고 그러니 나라가 망한 거죠 나는 그렇게 봅니다 투표가 좀 부정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이 짧아가지고 재산을 그 이런 피같은 재산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다 빼앗길 거니까 이런 거 보면 정말 참 절망적이죠 4.15 총선에 이런 그 사전투표를 조작당해가지고 완패를 하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4.7 보궐선거에서 이렇게 국힘당의 지도부가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났으니까 이거는 정신줄을 놓은 게 아니고 알고 이렇게 왜 하냐 이야기예요 여기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독일 박사 이 사람은 미국 박사 서울대 출신 이 사람은 사시통과 서울대법대 선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 국민들이 나중에 유민이 되는 겁니다 20년 장기 집권 50년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 국민의 뜻하고 전혀 관계없는 정치를 펼칠 겁니다 저것끼리 뭡니까 해먹는 쪽으로 그러면 재산을 뭡니까 빼앗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 때 여러분들 다세대 주택을 중가를 때리는 걸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그 뭐죠 토지의 국유화 뭐 이런 국토보유세 이런 거 나오는 걸 보면서 완전히 뭡니까 재산을 그냥 다 약탈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공박사가 지나친 우리를 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거의 제가 볼 땐 도덕적으로 지금 망한 상태고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하는 일을 보면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까 그냥 5년 산소 마스크를 단 정권이고 5년 가면 참 잘하는 겁니다 그럭저럭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은 또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권력을 치겠죠 그럼 얼마나 야무지게 하겠습니까 노무현 정권 때 학습 효과를 가지고 문정권 5년 하에서 나라를 완전히 뭡니까 그냥 선거까지 다 장악을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러면 그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얼마나 야무지게 하겠습니까 한 1년이면 다 그냥 다 장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뭐 나는 전혀 앞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참담하게 당하고 나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걸 보게 되면 아 이 사람들은 의회민주주의를 유지할 그런 자격이 없구나 그러니까 천상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조선이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체제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은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이야기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지만 이게 오래 안 갈 겁니다 그때는 이야기조차도 할 수 없는 거죠 저 역시도 입을 다물 거고 아이고 됐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너희가 죽든 살든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 돌아설 거 아닙니까 가는 길이 참 어렵게 만든 나라고 보통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불법과 불의와 비리에 나라가 내부의 적돌부터 침략을 당하는 내란이 발생했는데 선거부정이 한 번이 아니고 그냥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을 통해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하는 그런 전산조작이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도 6월 1일 여러분들 지방선거까지 그런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그거를 한국의 식자청들이 다 입을 다물고 언론들이 침묵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가 굉장히 이렇게 시사적입니다 이 그래프가 왼쪽은 2021년 4.7 보궐선거, 서울시장선거입니다 오세훈의 맞수는 박영선이었습니다 오른쪽이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입니다 오세훈의 맞수는 송영길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선거 조작범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할 것이다 우리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계속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할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이 할애비가 등장하던 관계가 없고 우리는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선거 조작을 선거 사기질을 칠 것이다 이걸 이렇게 우리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 그래프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반성하지 못한 민족이 여러분들 2020년 4.7 보궐선거에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한 번도 사실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반성하지 못한 민족과 함께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꼭 같은 조작질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뭐 여러분들 그냥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거에 관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선거가 무너졌다는 것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가 가짜들이 다 권력을 치고 법을 통과시켜서 여의도에 다 지나치고 폼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정권이 바뀌든 뭐든 관계없이 그냥 우리는 선거 조작범들 선거 조작을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정치 세력과 하수인들은 국민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keep on going 계속해서 선거 조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2024년 총선 미래일이기 때문에 예단을 할 수 없지만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조작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도 또 사전투표 하자고 막 여러분들 뭡니까 독려하고 광고 때리고 뭐죠 사전투표 위험성을 경고한 사람들도 선관위 고발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때는 내 이야기는 안 합니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사전투표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은 선거 기간에 맞춰가서 이야기를 할 나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조작할 겁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 머저리 같은 사람들아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 자식들 앞뒤에 물려줄 건 없어도 그래도 공정한 선거 정도는 물려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책문데 사악한 자들이 권력 눈에 얻어 가지고 선거를 장악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뭡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이 그래프가 여러분 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제가 아는 대한민국이 아니죠 너무나 비겁한 겁니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그냥 노회화된 길을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 가짜들이 지금도 여의도의 폼을 잡고 고함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가짜를 여러분들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뭐가 어떻고 뭐가 한동훈이가 뭐가 어떻고 다 싸가지 없는 이야기인 거죠 가장 핵심과 근본과 본질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뭡니까 국민들한테 정의가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공정이 어떻고 상식이 어떻고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채널 탄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통이 아니죠 구독자 수를 막 빼고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러나 뭐 어느 시점까지는 거의 다 밝혔으니까 다 밝혔으니까 책지필 작업을 좀 더 하고 그 다음 어느 시점까지 이제 이 문제를 그 다음 거론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해야될 것 같아요 자 제임스 시인님께서 내 진심으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과거의 나라를 일본에게 잃어버렸어 힘이 없어서 결국 미국에서 이승만 서재필 이런 분들이 미국에서 울고 불고 너희들 그분들 그때 그 심정을 이해하겠냐 배가 다 부르니까 선조들이 그렇게 어렵게 나라를 되찾은 거를 다 여러분들 저서는 지금 막 쓰기 시작했으니까 빨리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인들이 쉽게 선거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